안녕! 여자애애인과 정디입니다. 제가 오늘 머리를 깎았습니다. 어때요? 히히 네 하여튼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Run Rabbit Run 입니다. 이거 드릴게요. Run Rabbit Run 네 네 식탁 기술이네요. 이것이떄 I stop 이것이떄 I stop Stop 6 crocodiles In the bag On day Today Hey, play on the train with us. They say. 얘를 먹으려고 하나봐. 네, 이제 호랑이. Join us for a forest. Bring the trees. 이제 호랑이 나온다네요. I can see a map. Do they make meat, but they are not meat and seed? 얘도 먹으려고 생각한다. 토끼고기가 맛있나요? 호랑이고기가 맛있겠지?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, 제일 무서운 동물이 먹이래요. I see seven bears high in the sky. 와, 독수리이다 이제. 독수리 라라라라. 나라라라라라. 독수리 나라라라. 나라로리. 나라비행기. 독수리가 토끼를 먹을 수 있을까요? 어떤 소리예요? 어떤 소리예요? 식탁기. 식탁기. 오! Can you play? We will help you. We will help you. 그래? 어, 독수리 요리를 먹으려고 하나봐요. 독수리가 토끼를 먹을 수 있어요? 기다려봐요. 토끼가 어떻게 걸어가지? 으이. 진짜 이상한. 먹으려고 하네. 맛있. 맛있게. 어, 파인. 파이다. 파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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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얘는 누구지? 얘는 뱀이에요. 앙글러먼. 용이에요. 어, 뱀이겠지? 근데 뱀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? 진짜 신기. 방귀. Jump in your butt. We will go for a rope. 진짜 신기하다. 뱀이 이럴수가. 뱀이 가죠? 근데 여기에서 뱀이 좀 더 이렇게 가요. 진짜 이상하네. 여기에서 뱀이, 뱀이 막 이루고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토끼도 막 걸어가고, 그 다음에, 독수리들을 이렇게 쓰고, 그 다음에 또, 호랑이들을 막 이루고 쓰고, 그 다음에, 악어들을 막, 기차에 타는데요. 진짜 이상하네. 너무 이상하네. 예의 들이 막 말한다. 노, 노, 노. 소, 소, 스웨임. 저스트. 믿. 인. 요. 도브. 오, 그 다음에, 동물들이 말하기도 하네.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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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. 개구리가 말이요 이거 알아요 뱀이 토끼 먹는대요 한국에 있는 뱀는 한국에 있는 살몽사 종류는 깍지살몽사에 이렇게 있어요 깍지살모나 또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 이번에는 상어 상어가 수영장에 갔네 이상 와 신기하다 상어가 수영장에 갔어요 상어는 바다에 갔네 진짜 이상한 이야기네요 토끼가 막 이러시고 상어는 수영장에 가고 뒷페이지에 가면 상어가 나와요 뒷페이지에 가면 상어가 나와요 상어가 수영장에 가고 상어가 수영장에 가고 상어가 수영장에 가고 오잉? 퀴즈다. 어떻게 말했죠? 어? 뭔지 알겠다. 이 퀴즈. 전남 B예요. 이렇게 말했죠? 플레이? No. 플레이 온 더 트레인 위드 어스. 이렇게 말했죠? 이건 다르게 말하고 있네요. 그레이. 그레이. 온. 그레온. 어 이건 잘 모르겠다. 어렵다. 이건 에이. 에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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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오. 다 다른데요? 딱. 토끼가 없네? 여기 토끼가 없네요? 노노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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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ão. 노노노. 이리. 노노노. 벅. 이리. 그레이. 근데 이 스토이. 그리는건 대처음겠죠? 이건 이야기니까. 이런 이야기니깐. 원 원. 라벳 원. 도망가네요. 도끼와 거북이 생각난다 도끼가 도끼가 빨른데 근데 거북이가 이길꺼 근데 하여튼 오늘 리마크만이가 될꺼 Run Rabbit Run 라는 이야기 이거 만들 어땠어요? 좋아했었나요? 그러면 다음번에 또 봬 구독 좋아요 꾸 balancing 눌러주세요 하여튼 Bye